안녕하세요 부시TV의 부시아범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봉담 자이라피네가 위치한 동아지구에 대한 간단한 직접 계획도 소개와 주변을 임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이곳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정규 중인 곳이며 공동주택 영지는 총 3군데입니다. 봉담 자이라핀은 이 중 A3블럭의 지하 2층, 지상 25층으로 총 750세대가 조성될 예정이고 나머지 두 개의 부지도 자이 일권하는 소문이 들리기는 하나 아직까지 확정된 정보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자이라핀은 우측으로는 이마트 봉단점이 있습니다. 학군으로는 이미 개경 와우초와 와우중이 지구 인근에 유치하고 있으며 초교와 고교 각 1개씩도 추가 예정 계획되어 있습니다. 자이라핀의 바로 아래로는 23년 3월 중공 예정인 봉담 파라곤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으며 그 바로 옆으로는 단독주택 응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. 도로 건너 맞은편으로는 이미 중공이 완료된 단지들이 있으며 한신더유, 프로지오, 아이파크, 인간그대가 등의 공동주택이 있고 KBC상 최고가는 프로지오가 8사 기준 약 4억 9천만 원이 형성 호가는 5억 3천만 원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. 자이라핀의 주변으로는 이제 막 현장이 조성 중으로 간단하게 한번 주변을 돌아보고 오늘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조금 전 말씀드린 한신더유, 센트럴 프로지오 인근의 상권들을 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번에도 성공적인 청약이 되시길 모두 기원하며 현장을 돌아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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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